그 다음에 마법족 마법족마을 하나 빨거 하나 메타버스 넣고 상검 이거랑 요거 넘버링 파이브까지 줘야잖아 손패가 이상해요 야 이 썩을 떴더라 어쨌든 나 지금 이 손패면 아무것도 안되거든 더 많은 바퀴를 1쏘 됐네 1쏘 저걸 어떻게 추워 추울 수 있어요 추울 수 있게 됐어요 우랄 없었어 분명히 심지어 얘 나왔네 알패할게 먹방 엎드려 뻗쳐 일단 손물 좀 놓고 다음에 렉컬 거야 렉컬스 렉컬스야 먹방 렉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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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해놓고 세트 맨드 매타버스 발동 일단 펜듈럼은 이러면 못하거든요 좀 더 그 기 모읍시다 기를 모아야합니다 낙인용 알비 낙인 예 세트 텐테로 여기에 낙인 써서 낙인 예 가디언 키메라 우리 알미라지 그 다음에 낙인 일단 한장 있는구나 증지야 니가 갈래 어차피 저친구 다음 턴 죽을거거든 니가갔네 사디언 키메라 오빠 프리스 치우고 엥겹고 엥겹고 서비스 치우고 엥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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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 덱은 더럽게 이기면 돼 엥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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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겹고